말씀하구요. 제가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어디서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. 또 공무체에도 유효기 때문이다.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하는데 시즌스에서 맨날 행위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기도가 많이 생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공무체에서 유효기 하시는 분들께 저도 전반적인 결심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같이 흘러보도록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